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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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사탄을 짓밟고 이기셨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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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할까요?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가 누구 권세라고요?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더 높은 목소리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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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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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마주야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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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